아 일단은 일단은 2번에다가 한 쇼꼬 바운서를 일단 들고 아 좀비가 아닌데 내가? 나 시작하다가 들어간대 바운서도 댐즈가 쎘던걸로 기억하라거든요? 어 바운서도 쎄 바운서도 쎄 벌써 죽었는데? 어 나이스 쎄다 존나 사기 존나 사기 나왔다 쐈다 쐈다 야 이거 개좋아 이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? 야 이거 4번 쓰면 안되겠다 운들이야 슈발롱들 너무 아픈데 이거? 나 스타트웨스 한번 써보자 야 스타트웨스 사귀네 이거 등지 스타트웨스 사귀네 이거 등지 스타트웨스 사귀야 이거 운들 존나 쎄 이거 도 오르는거 봐 드네 지쳤어 야 준비찾기가 이리 힘드냐? 큰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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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타 체스 너무 쎄다 정지 봐 야 너 뭔 딜이야? 뭐 맞고 이렇게 하신 거야? 나 뭐야 나 죽었어? 나 왜 이래 나 죽었나요? 왜 이래 이거 벗을까요? 왜 이래 이거? 오류 있는데? 에임이 안 움직여지는데? 오류 있나 이거? 문제 있는데 이거? 아니야 이거 원래 아니래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나 원래 토 나온 것 같아 뭐야 이거 얘들아 화면 왜 이래요?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하면 시발 야 뭐야 이게 야 너 이런 건 처음 보는데? 가스하면서 시내라면서 가스? 오 얘들아 나 이런 적은 처음에 가스 시내라면서 뭐야 이거 야 얘들아 뭐야 이거? 나 지금 도래에 퍼프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? 어 뭐야 이거 아 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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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